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호야제 문중 시제에 참석했습니다. 여기 와서 아버님 계신 곳도 보고 아버님 계신 곳 덩치가 너무 좋죠. 앞에 확 트인 저주지가 이렇게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네요. 저희 영상에다 좀 아버님 계신 곳 영상에다 좀 담아 가지고 하려고 바람소리 들리세요? 시원합니다. 추운 바람이 아니고요. 시원한 바람입니다. 와 이거 좀 보세요. 경치가 정말 예술입니다. 분주했던 도시를 벗어나서 이렇게 고향에 내려와서 시원한 바람도 느끼고 또 한껏 물오른 나무들도 보고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아요.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소나무의 꽃이 이렇게 예쁘게 품고 보셨어요? 와 정말 예쁘다. 어쩜 좋아. 좀 있으면 송화가루가 이제 막 나르겠죠? 이렇게 소나무에 예쁘게 송화가 피었다니 소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경치 좀 보세요. 아버님 만나러 왔는데 아버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만 같습니다. 네. 호야아재는 지금 문중 어르신들과 회의하고 있어요. 저 혼자 나온 거예요. 우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우와 날라가겠어. 바람 불어와 내 몸이 날려도 당신 때문에 외로운 내 마음 못한 것이라 지나가 버려도 내 마음은 당신 곁에 우와 바람소리 들리세요?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진짜 날라가겠어요. 우와 바람이 많이 풉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벤더와 함께한 목포 호야아재 문중 시재첨숙함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ãy 보겠습니다. everyon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